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1월 순삭이죠. 정말 금방 갔습니다. 나 이제 윈터스쿨 공부해야지 라고 했는데 벌써 2월이에요. 그러면 수능까지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게 약 9개월 11월달에는 사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겁이 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마 예상컨대 만족스럽게 정말 공부량을 다 채운 학생보다는 압도적으로 자기 목표만큼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 더 많을 겁니다. 물론 반성은 해야 됩니다. 내가 1월 동안에 1월달에 내가 왜 목표한 것만큼 안 했지? 못한 학생들은 반성하는 건 맞지만 정말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늦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이론적으로만 설명드립니다. 목표 자체를 수능 때 1 찍어야지라고 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되게 간단합니다. 무조건 한 달에 한 문제만 더 맞출 정도의 공부량을 만들자. 더하기 한 달에 한 문제 정말 더 맞출 게 공부만 하면 돼요. 그럼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2월달부터 공부해도 한 달에 한 문제면 9문제를 더 맞춥니다. 그럼 뭐예요? 영어 27점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점수가 부족하면 더 빡세게 공부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게 꼭 영어에 한정되는 건 아니죠? 수학 똑같지 않아요? 9개 더 맞추면 36점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국어 똑같이 27점이 올라갈 것이며 1월달 내가 만족스럽게 공부 못했다. 반성은 하세요. 근데 좌절은 하지 마세요. 그럼 2월달부터는 난 무조건 달리겠다예요. 근데 꼭 하나 명심하실 게 있습니다. 이제 영어에 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벌써 문제풀이에 집중한 학생들이 있는데 정말 그러지 않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강추해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문제 맞출 정도의 공부량을 메꿔 놔도 27점이 올라가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 영어의 기본은 뭐죠? 리딩 스킬로 문제 맞추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어휘 되고 해석 되면 영어는 90%가 끝난 겁니다. 지금은 해석 공부에 집중할 때고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될 거가 있는데 해석을 한다는 게 끊어주고 묶어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필자가 전체 글에서 뭘 말하는 거지? 이걸 이해하는 게 해석이에요. 한번 사전을 찾아보세요. 해석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옮긴 거를 해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장이나 글을 이해한 거를 해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 토시안 안 빼고 내가 그대로 옮겨놨다고 내가 이해한 게 아니라 필자가 정말 뭘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해석인데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해요. 야 고민하지마. 상반기 최소한 4월까지는 5월 달에는 6평 대비해야 되니까 문제풀이 들어갈 수 있다. 근데 4월까지는 고민하지 말고 해석이다. 의미 단위별로 공부하는 걸로 시작해서 강약 주면서 뼈대와 수식옥을 구분하면서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한번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3등급 2학생들 하신 경우에 진짜 아직 늦지 않았어요. 기본기 다지는 겁니다. 의미 단위별로 있는 연습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만 가지고 문장이 3줄, 4줄 넘어가잖아요. 단어만 가지고 대충 해석을 하면 몸말이 솔직히 파악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문장이 아니라 16줄에 6문장으로 구성된 수동 읽잖아요. 정말 단어만 기억나요. 몸말이 솔직히 그냥 얼렁뚱땅 짜짓게 합니다.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묶어 읽고 끊어 읽는 기본상이 돼야 돼요. 자 특히나 한국어에 없죠. 후치, 수식 가로 열고 가로 닫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건 뭔가 배워야 하는데 가로 열고 가로 닫는 게 뒤에서 앞으로 어떤 녀석을 꾸며주는 구조 이 구조를 모르면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3등급 밑의 학생이라면 지금 고민할 거 없습니다. 무조건 의미 단위별 문장 해석 공부한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는 줄거리 따라가는 공부를 한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풀이 한다. 이렇게 해야 원하는 대로 성적도 올라가고요. 정말 실력이 올라가요. 9개월이면 충분히 시간 많습니다. 그럼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길어요. 그냥 막연하게 단어를 읽는 게 아니라 구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볼게요. 비평가 사람 다음에 후나면 관계 대명사라고 해서 후치 수식이에요. 가로 닫는 건 기본적으로 두 번째 동사 앞이에요. 첫 번째 동사 자, 쭉 볼게요. 두 번째 동사 앞에 닫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전체 동사예요. 비평가는 근데 어떤 비평가냐 쓰기를 원하는 비평가예요. 그 다음에 또 무조건 영어는 전시사가 나오면 명사에 닿습니다. 이게 하나의 묶음이에요. 문학에 대해 전시사가 나오면 명사에 닿습니다. 단어는 나중에 외우면 되는 거고요. 이게 형식주의자인데 형식주의자의 관점에서부터 뭔가 문학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어하는 비평가는 먼저 가까운 독자 신중한 독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다. 자, 후 괄호 열고요. 어느 독자가 되어야 하느냐 검토하는 모든 요소 글의 모든 요소를 검토하고 개별적으로 그리고 질문하는 어떻게 그것들이 그 요소가 함께 묶여져서 예술 작품을 만드는지 자, 질문하는 독자가 되어야 한다. 어떠니? 이거는 우리말로 옮긴 거야. 이해되니? 이건 해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 다시 해볼게요. 비평가 형식주의 관점에서부터 문학에 대해 글 쓰고 싶어하는 비평가는 먼저 가깝고 신중한 독자가 되어야 한다. 어떤 독자? 모든 개별적으로 모든 글의 요소를 검토하며 질문하는 어떻게 그 요소가 함께 모여서 예술 작품을 만드는지 얘들아 다섯 번을 읽어봐라. 붕 뜬단 말이에요. 일단 의미 단위별로 묶는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길고 어려운 문장은요 두 번째 읽을 때가 훨씬 중요합니다. 뭐냐면 뼈대와 수식억을 구분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우리말로 한번 해볼게요. 데이빗의 아들이자 제니퍼의 아들이기도 한 그 다음 토머스의 형이기도 하고 줄리아의 남동생이기도 한 탐스는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시를 쓰는 걸로 유명한 시인이다. 이걸 한글로 쓰면 아마 세 줄 네 줄 나올 거야. 맞지? 얘들아 이게 다 중요하니? 자,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게 뭐죠? 탐스는 시인이다예요. 나머지는 다 수식억으로 한 말이에요. 아니, 국어를 풀 때는 여러분이 배운 적이 없어도요 국어는 강약이 알아서 들어가요. 수식억으로 자기가 배운 적 없어도 뺍니다. 우리말이니까. 근데 영어 읽을 때는 왜 안 해요? 영어 읽을 때 수식어가 뼈대를 구분하지 않으면요 얘처럼 읽기만 하고 뭔 말인지 몰라요. 두 번째 읽을 때가 훨씬 중요합니다. 어려울 땐 잡종을 빼면 되는데 영어는 되게 간단합니다. 키워드 잡는 게 뭐냐면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예요. 그 다음에 모든 언어의 공통점이에요. 육하원칙입니다.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과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만들어가면 이 글 전체를 이해한 거예요. 그럼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모모는 비평가는 근데 어떤 비평가냐 자 이건 기본인데요. 어쩌고 투 동사 원형이 나오면 해석적인 동사는 무조건 투 동사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쓰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쓴다는 얘기예요. 쓰는 비평가 뭐를 문학에 대해서 쓰고 싶은 비평가는 어떻게 형식주의 관점이라는 게 있는데 형식주의 관점에서 문학을 쓰고 쓰는 비평가들은 동사 먼저 부사에 불과하고 가까우며 꾸미는 말이란 말이야 이게 부호입니다. 야 형식주의 관점에서 문학에 대해 쓰는 비평가는 일단 독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다. 어느 독자 검토하는 모든 요소 글의 모든 요소를 검토하며 힘 빼 개별적으로 부사에 수시호 불과해 그리고 질문을 하는 어떻게 그 요소가 똑같아요. 어쩌고 투 동사 원형은 이게 해석적인 동사입니다. 이게 모여서 만든다는 얘기가 만든다는 얘기예요. 모를 끝 빨간 편만 따라가보세요. 비평가 문학에 대해 쓰는 형식주의 관점에서 문학을 쓰는 비평가들은 독자 먼저 돼야 되지 않느냐 지가 어떤 독자예요? 글의 모든 요소를 검토하며 그 요소들이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에 대해 질문을 하는 그러한 독자가 먼저 돼야 합니다. 그래야 해석을 한 겁니다. 필자의 의도를 내가 이해한 거예요. 뭐냐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해석 공부해라 해석 공부를 하면 끊어주고 묶어주기로 오해하는 거야. 그것부터 시작하는 건 맞는데 그리고 나서가 뭐예요? 강약을 주면서 읽어야 돼요. 뼈대와 수식을 구분하지 않으면 문장 길어지면 붕 떠버리거든요. 그래서 3등급 이 학생들은 고민도 하지 마세요. 일단 이거 하기 전에 끊어 읽기 묶어 읽기 먼저 2월 안에 끝내면 정말 게임이 끝납니다. 3월 달부터 이 연습 들어와도 안 늦어요. 그러면 그러면 3등급 중반 이상 70 중반 80 아니면 90 초반인데 아 제가 감으로 항상 1등급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학생들 이 학생들은 아마 끊어 읽기 묶으니까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중요한 게 지금 말한 키워드 잡음이 있는 거예요. 강약을 주면서 아예 읽어나가야 돼요. 그래야 글 전체를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순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월 달 금방 지났어요. 이제 9개월 남았죠. 정말로 좌절할 때가 아니라 아 나 한 달에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되겠네. 제대로 해석 공부하자. 해석 공부한 다음에 계속 적용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어휘는 어쨌든 간에 꾸준하게 수능 전까지 외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남는 기간 영어는 절평인 거 아시죠?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절평인 이유 때문에 고1, 고2 때 안 하셨죠. 많은 학생들이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저한테 선생님 제가 절평인 거 알아서 사실 고1, 고2 때 내신도 사실 공부 열심히 안 했고요. 많은 학생들이 수능 공부는 아예 안 했고요. 아주아주 많은 학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하는 방법도 몰라요. 자 일단 학습이 뭐죠? 학습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내 수업을 들은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한테는 배워야 돼요. 글을 읽는 방법 요약하면 읽는 방법 줄거리 따라가는 방법 끊어 읽기 묶어 읽기 방법 일단 배우는 겁니다. 배우고 자기가 직접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력이 금방 늘거든요. 그래서 1월 순삭 지나갔습니다. 2월 달부터는 달라지는 모습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 달에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됩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80쪽 중반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어차피 한 10점만 올려도 안정적 1등급이니까 그럼 공부량을 뭐 줄일까요? 아니요. 공부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지금 공부는 똑같이 하시고 어차피 여름방학 지나가면 탐구 공부에 집중하셔야 돼요. 영어 공부 시장에 확 준단 말이에요. 지금 기본기 제대로 잡으세요. 그러면 5월 달부터는 나도 문제풀이하는 거 추천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석 능력되고 줄거리 따라가서 필자의 의도를 의도대로만 글이 있는 능력도 되었어. 그럼 이제 문제풀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공부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한 해 되실 겁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선생님 저 구체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Q&A에 오시면요. 우리 연구실 팀장님들이 친절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